저희집에서 키우는 가재입니다. 블루크로우라는 가재 인데요. 여기 보면 이쪽에 가운데 약간 노란색 부분 있죠. 그것이 이제 이빨이구요. 어릴때는 저렇게 색깔이 노랗지 않았는데 아마 이렇게 크면서 양치를 못해서 노랗은 것 같기도 하고 네 아무튼 이 녀석도 지금 원래는 몸통 색깔이 완전 파란색으로 바뀌는 건데 아직까지는 이렇게 하늘색 빛을 좀 띄고 있습니다. 수염 길이도 이렇게 길구요. 또 탈피를 하게 되면은 수염까지 완벽하게 싹 몸이 빠져 나와요. 눈알만 빼놓고 완전 다 탈피를 하죠. 치아 같은 경우는 탈피가 안되기 때문에 그냥 자라는 것 같아요. 계속 자라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지 못하고 저렇게 약간 노란색을 띄고 있습니다. 네 이 녀석은 암컷이구요. 나중에 암컷 수컷 구별하는 법도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가재집 입니다. 가재집이고 저기 있는 나뭇잎은 제가 이번에 산에 가서 주워온 도토리 나뭇잎 인데 말랐는 것을 한번 세척 해 가지고 넣어주면 가재가 배고플 때 저것도 뜯어 먹고 살아가죠. 여기 구피를 왔다가 큰 엄마 구피를 몇 마리를 넣었는데 다 잡아먹고 남았는게 이제 몇 마리 안되는 구피가 있구요. 또 이쪽으로 넘어오면은 네 여기도 또 다른 가재가 한 마리 있습니다. 이것은 블루콩 이라고 불리는 가재입니다. 다 크면은 정말 멋있는 가재가 되죠. 파란색 몸을 유지하게 됩니다. 여기 눈 옆에 보면 자세히 잘 안보이는데 눈 옆에 보면 하얀색 구슬 같은게 보이죠. 눈 옆에 까만 눈동자 바로 오른쪽 옆에 보면 하얀색 어떤 덩어리가 몸속에 있는데 저게 바로 새우 구슬 또는 가재 구슬이라고 부르는데 옛날에는 들어보니까 임금님이나 돈 많은 사람들이 가재들을 잡아 가지고 이 하얀색 액체를 액체 같은 이 덩어리를 먹었다고 합니다. 이게 영양분 덩어리에요. 탈피하기 전에 꼭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. 탈피하기 전에 보면은 저 하얀색 덩어리가 생기고 그 다음에 이 뒤에서 보면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등갑이라고 있어요. 이렇게 등갑. 등갑이 살짝 열리면 탈피할 때가 되는데요. 얘녀석은 아마 오늘 아니면 내일 정도 탈피를 할 것 같아요. 지금 올 때는 저 집게만한 손이었는데 지금 한 3, 4개월? 3, 4개월 사이 정도로 자라졌습니다. 앞놈 구별하는 법 알려드리면 되겠네요. 지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